누가 요즘 내게 무슨 생각하고 사는 거냐고 물어보고 가면 나도 몰라 그냥 저녁 흘러가는 대로 인생 날로 나기엔 아직 어린 아버지 가악하겠지만 이 동물은 진지하고 심각해 진료만 보내기에 세상 쓰는 게 언제도 던지 재미없어지고 신경질만 가네 언제쯤이면 나도 신나게 노래 인생 날로 나기엔 아직 어린 아버지 가악하겠지만 괴롭게 생각하지 말고 웃어넘기지 말고 얘기해줘요 어떻게 살아야 건지 어떻게 살아야 건지 어떤 게 제대로 난 달린 제 맘에 조용 세상 사는 게 언제도 던지 재미없어지고 진경질만 나를 언제쯤이면 나도 신나게 내 맘에 멀거릴 수 있나 신나게 살고 싶다 신나게 살고 싶다 네 여러분 오늘 너무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 제가 여러분께 이 감사한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앞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천천히 부답하는 최종연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지켜봐주시고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는 세션분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분들이 없었으면 오늘 정말 공연이 되지 않았을 거에요 일단 본반에 신예찬 그리고 기타 에버진 차수궁 그리고 저희 회사 신고분들께도 박수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